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태용입니다 오늘은 10명의 친구들과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OOTD는 이렇게 윈덩윈덩 운동 운동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을 바로 열을 있어요 이렇게 이용합니다 오늘의 화장을 차에서 오지구조지게 해봤습니다 시간을 정말 많이 드린 화장이에요 왜냐면 차가 계속 미친듯이 움직여서 저 친구는 허이라는 선전에서 온 친구입니다 허이야 허이야 고마 마 헬로우 선전 라이더 순잉더팡뇨 나 이치라이더 나 이치라이더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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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유키 헬로우 헬로우 저는 지금 샤오포 호치를 먹기 위해 굽고 있습니다 슈팡 슈팡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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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다 이거 찍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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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拍照更好看你帮我拿下来 哈哈哈 我就为了他们要拍照我感觉我又带了一个索機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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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夏萨之更爽 不同居 不同居 要抛下所有摆 我 너무 맛있어 창조 없이 어떻게 먹니? 왜요? 창조 없이 어떻게, 카울을 먹니? 음... 그러면 제가 좋은 거에요 색깔이 아주, 티가 낮쩍? 색깔 샤? 진짜棒! 진짜棒! 진짜 맛있어! 가까이 맛있어! Delicious! 좋은 것 같다. 잘생기면 좀 더 잘생기고 잘생기고 잘생기면 두부도 좋아해 밥이 먹고있다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기고 진짜 잘생겨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잘생기고 시현TV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하이 Jinxam 하이하이 눈은 몇 있어요apolisopic 입장농실까요 잠시 후... 아줌마가 왜 이래? 니 아줌마가 왜 이래? 너네 강아지 내 표고 왜 이래? 나한테? 어? 이거 나 섹시한 일상이라. 아 늑마라. 에지야 줘야! 와하! 나한테 쇼윙. 하이힛 주게랑. 하자님 반짝. 반짝. 겁뼈어. 너너너너들. 진짜? 에이 에이 있 homeowners 하이 하하 하하 아 에이 에이 여기 아버로찬 인모 이리퍼야 로맙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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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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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떤가요? 족발을 부대요 너 내 나한테는 소리가 많아요 너 내 나한테는 소리가 많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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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아.. 아.. ring out, 보여주셔서 Mik Bak 어디로 갈까? 네, 괜찮아요. 이것은 제가 제가 먹으러 가요. 오케이? 이렇게 해볼까? 네. 이렇게 해볼라고? 이게 진짜 잘 안들고 있고 뭐? 이게 뭐? 이렇게 해볼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이런거예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뭐야 아 하олько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분도 말이지 우와 하하하하 . . . . 형이 더 안 맞죠? 쯤큐야, 너가 왜 저를 잊지? 형 Luis 없었어? 안 놓고 바로 이래 아니, 그러면 뭐지? 안 놓고 나한테는 너무 많아 너는 내 옷을 입고 싶다 내가 돈을 입고 싶어 내가 돈을 입고 싶어 내가 돈을 입고 싶어 내가 돈을 입고 싶어 내 옷을 입고 싶어 너는 왜요? 그색으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지 seva 해주자 흥분곤 lure 자 지금 affiliate 영상 없으면 저의 사이사용 수고하니까 다가야? 진짜 안 돼요? 진짜 없을까? 오, 칡파를 놓아야 돼 후추에 있는 긴이 있는거 없을까? 너무 크다 맛있어 맛있어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